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련인사 합시다 역동적 신앙생활 합시다 예를 들면 말씀 가지고 믿고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 마가복음을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 요한 1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복음서를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결말 부분이 다 하나로 기결이 되게 되어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족 복음하에 비전과 사명을 심어줬어요 사복음서 똑같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복음서에 이어지는 사도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비전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직 성령이 내 이마 심정이가 권능을 받고 요로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전부 다 복음 전파하라 정인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한 사복음서의 결말이고 놀랍게도 사도행정의 결말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이런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뭘 판단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판단할 수 있냐고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얼마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거기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은신이 있느냐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사느냐 얼마나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번 더 라는 전도운동을 펼쳐나갑니다 한 번 더 라는 타이틀은 작년에 제가 원단 메시지에서 결론 내려면서 한 말입니다 더 파워 오프 원모 한 번 더 여기에 힘을 체험해라 한 번 더의 힘 한 번 더 이 속에 비밀이 있어요 한 번 더 여기 아이들을 얻어가지고 더 파워 오프 원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제목이요 책 제목인데 이 책 내용이 뭐냐 결혼 후에 신혼생활을 하는데 정지세도 못 낼 만큼 엄청나게 가난한 물 분액이 남자 에드 마일레 씨라는 이 남자 이 사람이 자기 상황 환경 다 뛰어넘어서 놀라운 대성공을 거둔 비결을 여기 언급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왕모입니다 한 번 더의 힘이 얼마나 큰가 이 사람은요 경쟁자들이 나름대로 성취했다고 만족하고 멈출 때 또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고 머물러 있을 그때에 이 사람은 딱 한 걸음 딱 한 걸음 나가면 그들이 미쳐보지 못한 숨겨진 성공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남들보다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설득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시도하고 한 번 더 뒤집어 보는 사람에게 성공이 찾아온다 라는 말이 이런 한 번 더 이런 한 번 더가 축적이 되면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티핑 포인트 갑자기 뒤집어지는 급변전이 일어난다 그만큼 인생이 드라마틱한 변화 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처음에 보자는 의미로 한 번 더의 전도운동을 펼쳐나갑니다 한 번 더 제가 헬스를 하잖아요 헬스를 하는데 코치가 와서 30분 하세요 그럼 힘을 다가고 근근히 30분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하세요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꼭 한 번 더 하는 그게 당신에게 힘이 됩니다 다 했는데 힘 다 빠졌는데 한 번 더 하세요 거기서 짜증나고 화가 나지만은 꼭 한 번 더가 힘이 더해지는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한 번 더 힘을 주셔가지고 시대를 변화시킨 분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한 번 더 한 번 더 도전하게 해서 시대를 바꾸었어요 사람을 바꾸어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천하시지 않으시고 제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땅이 있고 백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으로 가르칩니다 배신했던 자들 아닙니까 숨은 상처 있잖아요 실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숨은 상처 치유하시고 회복을 시켜낸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을 딱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영적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각인을 딱 시켜두었어요 그 위로 배신자 하나도 안 났습니다 이 사익을 사실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들이 힘으로 안 돼 너희 결심으로 안 돼 성령을 내가 오수진을 마가다른 방에서 내려주겠다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괴다닌다 그것도 귀하지만은 이 바쁜 시간에 이 피곤한 도시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요 성령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성령 인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만 들려주는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대화 중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 체험 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 그리고 저자들이 성령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보고 나니까 그칠 것이 없었어요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들은 현장을 정복해 나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말아 오직 성령 충만 이걸 통해서 현장의 실제적인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있잖아요 이 두 스토리예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번 더의 도전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이래 실제로 쓰임하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가 부담되고 성교가 부담되고 캠프가 부담되느냐 왜 영계는 맨날 성교 전통을 말하느냐 그거 뭐 말할까요 철학 말할까요 교양 말할까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교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생명 구원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습니까 기적이 일으키러 왔습니까 그런 부서인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요 믿지 않으면요 엄청 부담됩니다 뭐가요 전도 성교 내 문제도 엄청 많은데 뭐 너무 다른 사람까지 나도 죽을 파인데 그렇게 평생 갑니다 믿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 전도하고 믿는 사람만 성교하고 믿는 사람만 캠프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절대 안 갑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내 믿은 도로 될지하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안 믿으니까 부담되지 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내가 성령 체험 못했구나 내가 정말 생명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암이 걸렸다 합시다 남은 생에 뭘 할 거예요 당신은 세 달밖에 못 삽니다 세 달 동안 뭐 할 거냐고요 세 달 동안 뭐 할 거냐고요 회개할 거 다 회개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보는 사람마다 예수 믿자고 그러고 하나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암환자들 중에는 온 이달까지 의사의 진단이 이달까지 그런 장노님이 계신다고요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장노님 힘내세요 하나님 중자도 살리시고 모든 분이 치료하시지만은 각자에게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확신 가지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 합시다 오늘 뭘 할 거예요 낱말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진할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 내가 사는 목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사례 장막탈을 넓혀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활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던 사실을 믿는 것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는 것 예수 믿는 사실 영생한다는 것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만을 그렇게 했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 삶이란 것은요 절망 그 자체예요 완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로바울이 고난전서 15장의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면 모든 사람을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니라 그런데 20절로 22절로 보면 반전의 메시지가 전포되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더라 아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아멘 우리 생명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허감 가득한 주약사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신앙생활 빙그라게 하지 살지 마세요 교회를 그렇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이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여러분 듣는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능기인가를 믿어야 돼요 이 부활소식을 믿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았던지 본문 1절로 8절로 오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알페오 아들 야구부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매가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들었을 때마다 몹시 놀라며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소식을 이들이 먼저 들었는데 듣고 몹시 놀라며 떨고 무서워했다 사실 이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 듣고 처음 보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 때 계속 반복적으로 부활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네 제자들 메시지를 내가 부활한다 십자가 질 것이다 그리고 삶만에 부활한다 그 메시지를 다 들었던 이 제자들이 더 기가 막힌 심각한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소식을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아니하더라 전혀 안 믿어 다시 말하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이러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구조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미라 마음이 완악해 그렇게도 복음을 듣고도 안 믿어 완악해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로뉴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들과 모여있을 때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 여러분 지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다 문제 있겠죠 하나예요 하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겠어요 다른 변명하에 답 안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다섯 때문에 그 백날에 아무 소용이 없 사단에게 폭삭 속는 거예요 아 내게 전능자의 믿음이 없구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완악해져요 마음이 아주 강박해져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 이 말 해라 말라 스크레오 카르디아 라는데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듣고도 안 믿어 이걸 거절하는 굳은 마음 이게 완악하다라는 뜻이 쉽게 설명하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확 잡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이게 장세기 3장의 자기중심적 삶이잖아요 자기중심적 삶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가 없지요 왜 믿음이 안 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자기 경험에 딱 잡혀 있어요 나중심에 딱 잡혀 있어요 성장 없습니다 성장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불신한 지금 말만 하는 겁니다 응답 못 받았으니까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교회를 30년을 다해도 영적 성장은요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 저 완악 안 한대요 안 믿는 게 완악한 거라니까요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완악 완악한데 성적이 나빠도 성격이 급해도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완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판단에 쪼개 말씀을 그대로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완악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각인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강담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입에서 대화를 할 때라든가 기도를 할 때라든가 생각을 할 때요 말씀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까 내 세상 말만 하잖아요 세상적인 수준이잖아요 사람은요 같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같은 돌에 넘어져요 같은 돌에 안 넘어질 것 같지요 같은 돌에 넘어져요 의외로 많이 넘어져요 영적으로 보면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반복돼요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신앙에 빠지니까 믿음이 자랄 수 없지요 반복되는 종교생활을 하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중요한 사람일수록 좀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사단이 작업해요 이게 능력 없는 사람 좀 무너한 사람 별로 영향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은 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이런 사람을 건드립니다 작업을 해요 계속 시험들게 만들어요 아시겠지 은혜 못 받게 만들어요 은혜 못 받으면 사단이 심부름하니까 그러니까 시험들게 만들어요 시험들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요 그냥 너무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생각을 다 합니다 사탄 작품이 왜요 능력 있는 사람을 시험들게 은혜 못 받게 해버리면 힘 못 쓰니까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단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방해가 계속 방해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렇게 다 버리세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부흥시켜야 될 분이 어딜 못 받으니까 부흥시켜야 될 분이 부정적이니까 안 되는 거죠 교회가 힘 없는 사람이에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 없잖아요 능력이 있을수록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주의장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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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는 말에 순종 안 합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 차이점이 뭐예요 가라스파네아 가난 입성을 앞두고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수와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안악상지 강력한 안악상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갈렙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불신앙 차이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예요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보금의 능력은 무한하나 보금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을 무한하나 그 효염은 믿는 자에게 하나인다 이랬어요 말씀이 뭐 어마어마하지요 말씀이 이 말씀 한마디는 천지를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한자도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능력 무한한데 누객이 많으냐 믿는 자에게 능력이 많다 딱 한정 을지 않아서 믿는 자에게만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능력이 나타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 능력이 안한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어도 별 수 없더라 그렇지요 안 믿었는데 믿은 적이 없는데 참석은 했지만 믿은 적이 없어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라 믿어야 할 영광을 하나님의 사라져서 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아 그분이 내 인생 모든 것을 해결했구나 체험하게 되는 거라 이게 대부분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은요 사람 말은 기식감 막히게 듣고 기억하게 만듭니다 반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억도 못하게 만들고 전달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 정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스킬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스킬을 체험한다니까요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어떻게 저렇게 쓰임 받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스킬 우리 스킬이 뻔하지 않습니까 좁은 땅에 살면서 종바리 걸어가지고 맨날 깔짝깔짝 거리는 그래 살아잘아요 밥을 먹니 못 먹니 새끼 밥 먹는 것도 감사해요 자랄 때 그랬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 뭐 좀 해야 되고 라면 끓여 먹지요 얼마나 세대차가 많습니까 그렇게 스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보험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온전히 믿고 현장의 장막탄을 피당하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하면 나타난 역사입니다 15절 봅니다 또 이런 시대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험을 전파하라 믿고 보험을 전파하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완악했던 제자들을 꾸주시기도 했지만은 다시 다시 기회를 주시지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부르는 이 말씀은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거의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다 주어진 사명이에요 특별히 여기에다가 만민에게 라고 말을 놔줘요 만민에게 이 헬라모르 파세테크티세이 파세테크티세이 이 말은요 모든 피조물에게 그런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보험은요 유대인처럼 자기의 특정한 민족 자기 민족 우리의 선민이다 우리만 이런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증거해야 될 보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외치잖아요 우리 교단만 그럽니다 딴 때는 이런 말 하지도 않아요 2, 3, 7 나라 5천 종족 세계에 몇 나라 있는지도 몰라요 미전도 종족이고 5천 종족인지도 몰라요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원교회는 이 시대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안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장로님 기도가 이렇게 열정을 하니까 내가 설비할 때 힘이 팍 나잖아요 아멘 그렇게 대표하는 대표 기도 장로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추석 주간에 명절 이 기간에 쉬지 않고 260 제게 보고되기는 사명인데 장로님은 7명이라 그러네 267명이든 264명이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필리핀 민도르 한티폴리 팔라완 이 필리핀 그 2억이 사는 나라예요 섬이 수천 개예요 근데 거기에 그 현장 가장 가난한 아시아지요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보다 더 살살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구제해 줬어요 마르커스란 대통령이 나타나 거짓 만들어버렸어요 대통령 하나 그리 중요해요 대통령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거지가 됐는데 이거 완전히 전세계 식물 우리나라에도 많아있잖아요 가중부라 그래가지고 전세계 영어로 하니까 전세계 그 나라에 가서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두 번 있는 명절 그것도 추석 제일 날씨 좋은지 추석 명절에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들였다 헌신한 캠프 참석자들 신령한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이 말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 기록부에 하나님이 다 기록해놔서 너 한 주간 동안 기한 시간 기한 물질들여 자비량으로 그곳에 땀 흘려 헌신한 거 내가 기억한다 물 한 그릇도 전도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상한 것도 결단코 상을 1장으로 갚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성경장 가서 캠프한 거 잊어버리겠어요 상 있으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신들을 택하시고 신해산 은약을 맺으신 핵심도 2, 3, 7 나라 오천용족 보고만 했어요 출국기 19장 5절 6지를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신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열방의 전시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신들은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우리 택한 받았다 우리만 택한 받았다 우리만 우리 집만 우리 교회만 우리만 여기 매몸이 되어버려가지고 여기 잡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까지 2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민어식 선민어식 오히려 독이 되어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죠 로마의 식민 생활할 이 이후 방황 유랑 생활 계속 지금도 하고 지금도 피특이로 싸우고 있습니다 죽이고 죽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블론은 이란 이라크 중동에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뉴스에 나 사람 죽이는 거 보금 도출하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문제 사건에 답이 없어가지고 계속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실패의 역사를 반면 교사로 삼자 17절을 봅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지기 따르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보금 전파에 사멸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능력 나가서 보금 전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말씀의 의도를 잘 봐야 돼요 괜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상한 시험하면 안 돼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먹으면 가요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집에 가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 같이 다 죽자 다 수백 명 같이 다 돈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보금을 전구하는 전파자의 를 지킨다는 거예요 가서 어짜다가 뱀에 물릴 수도 있고 베드로가 바울이 물렸잖아요 독뱀에 물렸잖아요 털털 털어버리니까 헉 헤미네스 오 시리다 신 독뱀에 물렸대로 털털 털어버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전도자 보금을 증가하는 전도자들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제가 15년 동안요 캠프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전세계로 그렇게 많이 단다 하나님 은혜지요 한 건도 사고가 없어 이게 웬일입니까 어쩌다 놀러가고 물건 놀러가고 물에 빠지 죽는 사람도 많은데 15년을 동안 이렇게 전국 전세계로 캠프 단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 이번에도 268년이 목전형 멀태로 갔잖아요 한 건도 사고가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순수하게 정말 보금만 증가하겠다는 하나님 지켜주신 증거지요 저는 여러분 단임이 되어보면 그런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 작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올해도 우리 월틱 캠프 팀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령 추문해서 오게 하죠 사사 팔라원에는 전부 단 한 명도 시험 든 사람 없이 전부 충만해서 그런 보금만 성령이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자의 발걸음들을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이 각종 기적이요 실제로 보금 전파 현장에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 증거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 나가고 사장들이 이 장에 보면 15개국 사람들이 보금을 들으시도록 방언을 하고 그 나라 사람도 왔으니까 말씀 듣도록 이 지상 방언 천상 방언 지상 방언 두 개 있어요 천상 방언 사람이 못 알아 듣는 방언이 있고요 지상 방언이죠 영어도 안 했는데 영어가 쫙 나와 아니 러시아 말도 안 했는데 영어가 쫙 나와 거기 마가다르팡의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15개 나라 온 거를 쫙 보금 듣도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치료해 줬어요 특별히 개척을 하거나 성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를 나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한번 귀신 쫓아 봤습니까 제가 한번 불치병을 고쳐 봤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이 경험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개척하다 보니까 병자가 오잖아요 귀신 들이 오잖아요 예수님 귀신 쫓아 귀신 쫓겨나가 아니 불치병자 일주일에 두 번씩 고려대 병원 가서 치료 안 받으면 안 되는 사람 기도했대 그냥 나 앞으로 그냥 개척하니까 성교 현장에서도 이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핵심이 뭡니까 보금 전파의 일종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보금 전파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개척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를 던데 세우기 위해서 정인들 다 있잖아요 그 당시 귀신 쫓겨나가고 은사가 임해서 방안 내온 통변 막 임하면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한 부들 계층 멤버 다 알고 있어요 현장에서 다 봤어요 뭡니까 보금 전파의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한 거예요 도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 살리기까지 하셨던 모든 게 뭐예요 천국 보금 전파의 효과적인 증거로 보금 전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부활신앙 가지고 실제로 실제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전파할 때 주께서 각종 표적을 주시고 또 이게 뭡니까 보금 전파가 또 효과적으로 되도록 역사를 일으켜 주었어요 순수가 있어요 순수가 있어요 각종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보금을 전거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보금을 전거할 때 아무나 능력도 없는데 자신도 없는데 떨리는데 나가서 그냥 입을 열었더니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현장을 회복하게 하신다 신앙의 시작은 금없이 해야 됩니다 신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현장 나갈 때 어떤 두려움 있을지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말할까 망설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사단이 여러분 생각 속에 뿌리는 가라지예요 네 주제에 네 일만 제가 말하는데 얼마나 네가 무능한데 네가 뭘 해 계속 방해를 합니다 요소와 3장에 보면 요소와 인수할 배신들이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의 물결이 평상시보다 더 막 흘려 넘쳤어요 요단강 흘려 넘쳤어요 그런데 흘려 넘치는데 그러나 그냥 말 말씀대로 은약결 맨 장노들이 발을 그냥 발을 그 물 흐르는 강한 물을 흐르는데 발을 디딜 때 디딜 때 디디니까 강이 쫙 갈라졌어요 갈라질까 말까 안 갈까 말까 지겠나 안 되겠나 오늘 생각 속에 매여 있으면요 못 건넙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보험을 증가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에요 일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무속팀에 따라가보고 캠프에 따라가보고 전두산 따라가보고 믿음이 안 생기고 따라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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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고 영적 지형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삶의 지형이 이런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서는 영계 모든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행동은 시작할 때 생각 세 가지 한다 첫째는 생각 어떤 생각이냐 첫째는 하나님 주는 생각 둘째는 내 생각 세번째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세 개가 딱 주어져요 자 무슨 말입니까 복잡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 이미 아니에요 복잡한 것은 하나님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내마가 있습니다 내게 딱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내게 말씀을 딱 주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딱 나가야 되는데 주저주저 미루면 사단이 끼어듭니다 가족과 의논을 해요 가족이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은혜 딱 받은 바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사단이 역사에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맛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주저주저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의 맛을 교회를 다니면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미루면 불신앙이 들어옵니다 미루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표착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즉시로 바로바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묵상집을 선 오스월드 챔버스 묵상님 유명한 분이죠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념할 수가 없다 나 같은 인간을 변화시켜주셨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겠냐 이런 말이에요 나 같은 존재도 이렇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봤는데 나보다 더한 놈은 없다 누구나 다 변화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완악한데 그런 그냥 권력 전도팀에서 관정들과 제가 읽어보면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는데 시안하게도 내가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권력팀도 예수에 응접하고 세려받았다 이런 일이 상상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허감이 불신앙의 허감이 쫓겨나가면서 중복의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뭘 못하겠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어떤 사람도 포기는 불신앙입니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살려내는 치유하는 회복시키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전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의 모든 성도들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과는 보장된 천국 시민된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성취될 말씀을 매주일 들으면서 이 말씀의 삶 속에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믿음 믿음 믿음을 풍성하게 그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종교생활하고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했는데 하루에 만나는 일주일에 만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하여 조사사 예수의 사람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